안녕하세요 수우 라인댄스 가족 여러분 저는 수우 라인댄스의 수우 손수경입니다 오늘 배워보실 작품은 Living Line Fun 서른 두박자 포월댄스이시구요 태그 리스타트는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섹션 1부터 오른발 대각선 포워드 스텝 투게더 대각선 포워드 모아 터치 위드 크랙 왼발 대각선 포워드 스텝 투게더 대각선 포워드 모아 터치 위드 크랙 섹션 2는 오른발 백 왼발 포워드 터치 왼발 백 오른발 포워드 터치 오른발 백 왼발 사이드 포인트 왼발 백 오른발 사이드 포인트 섹션 3는 오른쪽으로 바인 스텝 모아 터치 위드 크랙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모아 터치 위드 크랙 왼쪽으로 바인 스텝 모아 터치 위드 크랙 섹션 3는 옵션이 있으신데요 오른쪽으로 롤링 바인 풀 턴 모아 터치 위드 크랙 옵션 오른발 포워드 하시면서 오른쪽으로 4분의 1 회전 왼발 백 스텝 오른쪽으로 2분의 1 오른발 사이드 오른쪽으로 4분의 1 왼발 모아 터치 위드 크랙 이제 왼쪽으로 풀 턴 왼발 포워드 하시면서 왼쪽으로 4분의 1 오른발 백 스텝 하시면서 왼쪽으로 2분의 1 왼발 사이드 스텝 하시면서 왼쪽으로 4분의 1 오른발 모아 터치 위드 크랙 섹션 4는 오른발부터 사이드 놓으시면서 힙 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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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패들턴 왼쪽으로 4분의 1 오른발 포워드 피봇 8분의 1 오른발 포워드 피봇 8분의 1 왼쪽으로 회전 박자로 섹션 1 1 2 3 4 5 6 7 8 섹션 2 1 2 3 4 5 6 7 8 1 2 3 5 6 6 7 8 섹션 3 4 2 3 4 5 6 7 8 빠르게 1 2 3 4 5 6 7 8 5 1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